시선은 또 앞으로 되게 복잡하니까 너무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살살 조금씩 조금씩 자세는 더 낮춰가면서 그정도 자세도 아주 좋아요 약간 버티고 뒤로 살짝 버텨가면서 오케이 아주 좋아요 그러면서 세일을 좌우로 살짝 앞뒤 그런식의 그 다음에 앞으로도 보내고 뒤로도 보내고 원래 뒤로 하면은 방향이 더 틀어주고 앞으로 해도 조금 더 속도를 더 낼 수 있고 그건 이제 바람의 원리를 나중에 이해가...뒤로 뒤로...오케이 오케이 너무 앞에 갔어요 지금 몸이 중심 잡고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